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는 순간 윤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순간 뭡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뭡니까 그냥 그래서 넘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싸우는 걸 좀 배우란 말이죠. 더블당 사람들 더블당 사람들 싸우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싸울 때는 일사불란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건이 잘못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저희가 워낙 불순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그 문제를 깡 무시하고 넘어가야 그래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면 세상에 싸우는데 전쟁을 치르는데 그렇게 다들 물렁물렁해가 어떻게 될 겁니까 더블업 유당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부정을 어마어마하게 제주려고 뭡니까 4년 동안 입 꾹 닦지 않습니까 깡 무시하고 나가야죠 살 때는 자 이 여의도의 개싸움인 거죠 중앙일보 취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갔네요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경고 메시지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퇴 요구의 주날 정도의 경고 메시지가 대통령으로부터 한동훈이 한 게 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호남은 국민의힘 표 안 줍니다. 나는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희들이 좀 공부를 좀 해라. 3구 대통령 선거 때 전국의 열화와 같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호남이 몇 표를 줬는지 한번 봐라. 노력하면 그 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냐. 표 안 준다는 겁니다. 표. 그 사람들은 표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묘비석을 가가 천 번 딱더라도 표를 안 줍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내가 며칠 내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윤 대통령의 표준 거를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표에서 또 엉망진창 또 훔쳐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를 했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하고 이관습 여름 정무수석이 가서 한 이야기는 그 수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았던 그런 그거를 기사를 보니까 잘 정리가 됐네요. 21일 오전 한동훈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이관습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갔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대통령 의중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공개 해동 그리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참여했기 때문에 비밀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김여사 맹풍백 수수 논란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라고 말하면서 여건 내 난기류가 형성되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공천에 대해서도 우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게 이제 불협함이 분명히 있을 거다고 생각했지만 타이밍으로 보게 되면 조기에 좀 터졌고 그래서 입장 정리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라고. 이 해동을 두고 여건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나왔던 보도가 오후 늦게 나왔다. 그러니까 그 안에 참석자 가운데 누군가가 어느 정도 흘린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 위원장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대신에 국민을 보고 나서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기자단에게 공지했다. 사퇴술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여건 주류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사퇴 요구를 했다고 그렇게 그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정을 한 거네요. 그리고 해당 주체는 여건 주류가 아니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여러분들 별로 기분 좋지 않게 느껴왔다는 거죠. 친윤계가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각을 세운 것은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한 태도가 미묘하게 바뀐 디브이터였다. 한동훈 위원장은 취임 전엔 명품백수 수호욕에 대해 정치공작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8일 오후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이고 처음부터 개혁대응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제하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일반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실질적으로 당대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이라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견제해서 여러분들 적과 맞을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연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가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죠. 무조건 여러분들 사과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걸로 뭡니까 그냥 4월 10일 총선은 김건희 총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의 의도에 절대 말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며칠 전에 보도해 온 바와 같이 특정인을 편의해 가지고 공식증이 석상해서 공천갈리비원에 대한 공적기관이 없는 일이 존재하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있죠. 원희룡이가 여러분 계양을에 나와야 된다. 김경률이 여러분들 마포고리에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무 여러분들 유치하고 어떻게 저렇게 천원식으로 이렇게 전신을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한동훈 씨가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권력의 중심은 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권력이라는 것이 분점이 불가능한 거죠 권력이 한동훈 씨는 미래 권력이고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미래 권력의 중심자는 현재 권력이란 제약 조건 하에서 처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근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아마 용산이나 대통령이나 모두 한동훈 씨가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다 여기서 의견이죠 여러분 이런 비상대책위원이나 공천관리위원회를 하면 대개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비상대책위원장이나 공천관리위원장을 모실 때는 정권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 모시는 사람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정권을 말만 믿고 정권을 행사하다가는 이렇게 파토가 나거든요 정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한계 조건 아예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한동훈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나한테 정권을 주었으니까 내가 알아서 비대위원장으로서 공천관리위원장도 뽑고 그다음에 공천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4월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천만에 다른 거죠 대통령이 여러분들 책임지는 일이지만 에이전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부른 겁니다 정권을 말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김경률 씨를 밀고 원희룡 씨를 미는 과정은 대통령 자신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에게 저 양반이 자기 세력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피부로 여러분들 대통령 측 윤 대통령 대통령 측은 더 여러분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공천에 대한 생각 대선 전략에 대한 부분도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건에 대해서 털고 총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대통령 이하 대통령실의 핵심 측근들은 적들이 파놓은 여러분들 그런 뜻에 그냥 사과라가 조금이라도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냥 헤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로가 비전이 다른 겁니다 상황 판단이나 저는 대통령실의 사람들의 판단이나 대통령의 판단이 올바르다고 보거든요 언론이 아무리 압박을 하더라도 이 건은 말려들면 절대 안 될 거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하려면 좀 조율을 하든지 해야지 그건 이제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건을 좀 심각하게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씨나 윤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잡아넣을 때 당무 개입에 관한 그런 혐의를 걸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에 공천 과정에 현근택인가 뭐 이런 그런 수석을 보내서 개입했다 그것을 본인들도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수사를 했으니까 한동훈 씨하고 윤석열 씨가 수사팀으로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누구보다도 공무원이 정치적인 여러분들 그런 중립성을 위반해서 당무에 개입했을 때는 그냥 코에 걸면 코거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는 걸 본인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이 당무 개입 사례가 나경원 씨를 꿇어 앉히는 것 김기현 씨를 밀어서 당선시키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번처럼 지금이야 여러분들 권력이 꽃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관석 비서실장이 정권이 바뀌어서 여러분들 좌파들이는 권력을 지게 되면 검찰 소환이 돼 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노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다 부는 거죠 보시다시피 송영길 씩 당하는 것처럼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되면 모두가 다 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여러분들 당무 개입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행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행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국이 행사법을 했으니까 이 문제 또 거론하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 잘 못 싸우네요 항상 국민의 힘을 안타까게 보는 것은 좀 잘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좀 치열함이라는지 그렇게 뭡니까 빡세게 좀 맞붙어 가지고 뭡니까 그냥 때리고 이런 걸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선하기 때문에 그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이렇게 본인이 자중해서 현명하게 이렇게 헤쳐나가야겠죠 지금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수뇌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